내꺼 줘 뭐 물어보고 싶은데 나한테 얘기해 봐 뭐? 그냥 느껴주세요 안줘 안녕하세요 준짱입니다 오늘 제가 재밌는 몰카를 하나 생각을 해 봤는데 밑짱이 은근히 질투로 하지만 질투를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제가 완전 질투나게 여러가지 행동을 하면서 밑짱의 질투심을 한번 끌어 올려 보겠습니다 얼마나 질투로 하고 또 어떤 반응을 할지 한번 보시죠 뭐야?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? 응 잘생각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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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은데 정察 dánd 아 이거 떳길래 블랙핑크 은근히 아이돌 좋아해? 아니 그냥 한 번씩 보는거지 에이 수고해 왜 아이가 좋아해? 누가 좋아해? 아니 뭐 딱히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누가 어떻게 해? 아니 진짜 딱 뭔가 누가 꽂히는 사람은 없어 그냥 거의 그냥 그루비 와 머리색깔 특이하다 와우 귀여워 자기도 해봐요 아이돌이라니까 부자켓먹어 누가 좋아해? 나? 제니? 오빠 그렇게 라이브 보고 있다면 나도 볼래 미짱 빅뱅 좋아하는거랑 똑같아 응 누가 뭐라고 그랬어? 네에에에 준짱 오타쿠 준 오타쿠 뭐 이런정도가 지금 오타쿠 래 준 오타쿠 시리야 블랙핑크 멤버 찾아줘 어 이름이 특이하네 아이들 멤버 찾아줘 여자아이들의 멤버는 전소연 린니 수집 우기 조미영과 시호가인 감사합니다 너무 싫어해 응 우기 너무 말을 잘 들어 잘 찾아줘 시리야 시리야 뭐 물어보고 싶은데 나한테 얘기해 봐 뭐 네에 시리야 유튜브 재주커플 찾아줘 검색하지 그냥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시리야 유튜브 아이들 검색해줘 왜 이렇게 아이들 좋아해 음 아이들한 팀 이름이야? 이건 아니잖아 응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몰라? 보여줄까? 어? 얘네 내가 차에서 많이 들려줬을걸? 몰라 유명해 완전 잘해 아 들어봤어요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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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 팀의 아이돌은? 이름이 아이돌이야 나 얘가 제일 잘하는 거 같아 얘 얘 얘 좋아가 그냥 얘기해 아니 그냥 잘한다고 시리야 시리야 우르살이나 감독님 시리야 시리시리 우르살 시리야 시리야 시리에이 나 너무 HP 아니 말을 좀 잘 들어야 하는거 아니야 우르살이 조리도 좀 시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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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이으로 volte에 출중이 가능하잖아 뭐하고 있는데 이거 중요한거 보이지 보이지 어때 기회가 그렇게 좋아? 오 좋아 이거 안되잖아 시리야 안돼 얘한테 해봐 빨리 풀어줘 봐 시리야 그거 아니구나 에이 불러야 제맛이지 누가 버튼 눌러서 해 시리야 오 이거 봐 얘는 알아듣잖아 나는 술 취 안했으니까 나 그랬지 이거 이거 다 다 아 그래?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? 모른데 잘 시리야 알았어 이끄요 알겠습니다 자기 말 안 듣네 아니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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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내 거야 좋아요? 내 거야 내 거 누가 사줬지? 시리야 흥미로운 질문이래요 흥미로운데 미돌이가 화났을 때 어떻게 풀어주는게 좋아? 어느 미돌이님 말씀이신 미돌이 사랑하는 나의 님의 연락처입니다 몇몇 후 시리야 운이 없지 운이 없지 운이 없지 시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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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거 가지고 왜 블랙핑크가 화났어? 아니 시리 여자 아이돌 봐서 화났어? 시리가 화났어 화난 것 같은데 지금 예 아이돌 보면 안 돼? 아니 모두 내 휴대폰으로 자기꺼 시리가 안 되잖아 내꺼 줘 오 빅크리시다 응 이거 봐봐 에이 시리 시리 시리잖아 왜 그래 시리야 시끄럽게 안 할게 시리 안줘 시리 부르지 마 시리야 아니고 미돌아 해봐 미돌아 미돌아 핸드폰 주세요 안줘 미돌아 우리 쎄아 우리 쎄아 우리 쎄아 화났어? 왜 화났어? 응 뭐 보고 있어? 아이돌 공부하고 있어 우리 남편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이 좋아할까 에이 자기를 더 좋아하지 내가 아 으이그 질투했지? 으이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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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그냥 있는대로 얘기하면 돼 아주 약간 표정이 그냥 막 그냥 막 일그러지더만 진짜 아니 괜찮아 아니 아 뭐 질투하고 그런 거지 뭐 에이 뭐 그런 거지 뭐 질투했어? 아니 질투했지 아니야 시리한테 질투했지 질투했구나 시리한테 시리야 음 여기로 realised 둘이 스페인